제 이름이요? 민주, 조민주 당신 이름이? 제가 조민주라고요 고민주 선생님이요? 그런 분은 저희 병원에 안 계세요 민준은 왜 날 속였을까? 그리고 갑자기 왜? 형수차 트럭으로 친 놈이 있잖아 그놈 오늘 불구석으로 풀려났어 국천에 큰 손이 개입했단 얘기에요 당신이 궁금해하는 그 의문의 답은 장팀장 형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진짜 돌아온 거냐? JTBC